비전거 1회 정목 1등 경품 새걸로 배터리 교체해 드렸구요 발송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. 모드 작동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거구요. 온오프 가능 하구요. 그 다음에 LED 모드에서 밝기 조절 약하게 100% 밝기 조절 되고 있구요. LED는 영화 고중처럼 색상을 표기해 드렸구요. 좀 이따가 앞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모두 깜빡깜빡 잘 작동되고 있죠. 자 그럼 앞면을 좀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헐크 버스터 앞면 데미지 커스텀 LED 모드 잘 작동되고 있구요.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. 모드 사용법은 스피드 여러가지 모드가 작동되고 있구요. 스피드로 빠르게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배터리 끄실 땐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끄시는게 아니고 배터리 팩으로 반드시 오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경품 추가 드리구요. 받으시는 인피니티 사관님 그리고 배터리 팩으로 반드시 오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이제 배터리 팩으로 반드시 오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이제 배터리 팩으로 반드시 오프 해 주시기 바랍니다.